정우성, 남우주연상 수상 황정민 형. 저상 받았어요. 2024 부일영화상. 배우 정우성이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제33회 부일영화상은 3.1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시군이의 부산에서 열렸다. 배우 김동욱과 고아성이 진행을 맡았다. 정우성은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부일영화상은 내가 데뷔하고 처음 상을 받는다. 남자 올해의 스타상에서 서울의 봄까지 심장이 터졌다. 갑자기 올해의 스타상? 했는데 심장이 요동치고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 무슨 말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나 혼자 들기엔 무거운 상이다. 이태신의 고뇌를 더 비춰주는 게 황정민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민이 형의 정도광이 생각한다 라며 정민이 형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영화하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여러 편의 작품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상 같았다. 다시 한 번 큰 상을 받아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1958년 시작된 부일영화상은 2008년 부활 이후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국내 최초 영화상으로 국내 최고 영화상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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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